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복수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건넝을 주시고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가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저는 계속해서 순서에 의해서 장별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읽어드릴 말씀을 가지고 전도팀, 전도팀, 한팀 왜냐하면 오늘 보면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면서 한 사람이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속하기가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또는 교회 나가자고 권유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빼놓고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지역에 있는 선생님이 전도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무당이 빨리 교회 나가라고 안 나가면 언니에게 신이 내리려고 하는 그 신이 당신에게 내린다고 무당이 빨리 나가라고 여러분이 그 당시 뭘 안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전도 안 하니까 무당이 빨리 교회 나가라고 해서 저 이모님은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돌려도 소리 지른다는 말이 맞아요 무당이 빨리 나가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모님은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림도전스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 모릅니다 자기 지혜로 그리스도 모릅니다 자기 지혜로 인생의 근본 문제 모릅니다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4대인 13장 48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며 영생 얻기로 작성되는 건 다 믿더라 여러분 복음 전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봤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우는 모습 봤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그 복음 전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봤습니까? 그 체험을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락방 하는 교회에 우리 예원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이 복음 들으면서 기뻐하고 답을 찾고 복음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복음 듣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 번도 체험 안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체험했냐?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고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지 않습니까? 믿어야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한 팀입니다 팀 둘씩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은 지속이 잘 안 되고 힘이 약하고 또 두 명이 나갈 때 현장에 힘이 있고 흑암도 꺾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두 명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두 분이 짝이 돼서 일주일에 한 분씩 전도 나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혼자서 이렇게 자기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혼자 간다길래 물론 주님이 마태봉 28장 20절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지만 왠지 쓸쓸하게 보이더라고요 혼자 찾아간다는 게 지역의 구역 식구도 이렇게 많은데 혼자 전도하러 나간다는 게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전도팀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팀 놓고 저도 이렇게 목사님 중에 한 분 팀이 돼가지고 목사님 둘이 있어요 전도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물론 지역에서 캠프한 거고 또 다른 의무입니다 지역에서는 캠프하죠 지역에서는 그런데 저도 요즘 신방하냐고 캠프를 못 나가고 있는데 3월 달부터 이제 후반 처음 안 되면 4월 초부터 이제 캠프를 순회 캠프를 하는데요 캠프 안 하니까 좀 이상해요 전도 안 하니까 목사가 전도 안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훈련받은 모든 것의 결론은 전도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전도입니다 전도 안 하면 여러분 찬양 중에 생의 이유인가요? 생의 이유 보면 어느 목사님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울었다는데 그게 뭐냐면 그겁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할 사명이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네 멋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됩니까? 전도해야 될 사명이 없다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 누리는 것 외에는 왜 삽니까? 그렇죠? 우리 복음 가진 자가 젊은 사람들이라면 살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살았으면 가야지 물론 복음 누리고 랩니언트에게 원약 전달을 해야 된다면 원약 전달을 해야 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매일 나가는 말이 아니라 복음 증거할 이유가 없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전도해야 될 사명이 없다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살았는데 더 살아서 뭐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아침에 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복음 누리는 거 외에는 별로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재미도 뭐 그냥 할 날 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마가범 6장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태봉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보면 10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등의 10장 38절에도 보면 마귀에게 눌려있다 그랬잖아요 이사회 61장 1절에도 보면 포로되어 있고 간방에 갇혀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증상이 열두 가지 문제의 증상 하나로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떠나있고 원제 가운데 사단이 잡혀있지만 그것을 파상되어져 있는 그것이 불신자가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증거들이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여러 가지 문제에 잡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문 시장의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단합방에서 하는 용어들은 거의 현장에서 썼던 내용들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유 목사님이나 정은주 목사님이 처음 했던 부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귀신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은 치열하기 때문에 에베스 6장 19절에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너를 해방시켰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정리하고 저를 얼굴을 쳐다보는 분이 맞지 않으신데 그리스도께서 너를 완전히 구원하셨다 에베스 2장 1절에 보면 과거 문제 에베스 2장 2절에 보면 현재 문제 에베스 2장 5절 6절에 보면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은 참된 소식이기 때문에 네가 이 복음을 믿는 순간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받는다 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훈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후에 제자들이 이번 주 말씀처럼 고기 잡으러 다 도망갔잖아요 그럼에 대해 보면 훈련을 보냈거든요 전도에는 물론 방법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전략도 있고 관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전도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지 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걸 놔두고 준비된다 아니었냐 그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저 혼자 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혼자 하기는 혼자 하기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도지 딱 둘이 팀이 돼서 지역에서 보니까 신방해 보니까 지역에 그런 팀이 돼서 둘이 나가는 분도 있고 혼자 나가는 분이 있지만 그건 대단하죠 혼자 나가는 분은 진짜 대단한 분 같아요 어느 장로님이 은혜 받고 요즘 본인이 너무 그리스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스를 알면 알수록 너무 은혜가 돼서 장로님 중에 한 분의 교구에 보니까 내가 300명 영접시키라고 했으니까 3000명을 만나보면 300명 영접되겠지 전도지를 매일 10장씩 가지고 나가신대요 사업터에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저도 그렇고 남자들이 명점이 뭔가 하면 전도지 주면 복음 전환하려고 하면 거부할 때 남자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의외로 남자들이 강한 것 같죠 여자들은 뻔뻔살게 네 다음에 믿으세요 네 음대는 네 남자들은 거절하면 되게 쑥스러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 매일 10장씩 가져와서 그래 거부할 사람은 2700명은 거부할 것이다 각오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복음이 좋아지면 얼마나 불신자가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혼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지역에서는 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도할 팀을 주세요 그래서 포롬도 하고 같이 딱 싸가지고 작전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둘이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하더라고요 차 마시러 와가지고 둘이 짜고 딱 먹고 그냥 커피만 마시고 헤어지지 말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가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셔서 전도자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얼마나 전도가 중요했더라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목사님은 우울증이라까지 얘기했는데 그 상심도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셔가지고 또 전도자 되라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0월에 보니까 천하인간에게 구원하들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시니 없음이라 할 정도로 그는 주님이 저에게도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힘내라 영수야 힘내라 너는 못났지만은 그래도 너는 복음전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마태봉 9장 36전 39절 말씀처럼 일꾼은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일꾼이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지속됩니다 지속 지속 두 번째 3번 담았네요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 오늘 6장 8절 9절에도 보면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있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의식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금 증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보금 6장 10절에도 보면 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은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유하는 날잖아요 누디아 같은 사람 간수장 같은 사람 고넬로 같은 사람 삭교 같은 사람들 준비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현장을 안 놀아봐서 그렇거든요 돌아보면 반드시 그 집에 유할 수밖에 없는 누구의 집에 들어가야 된 그곳을 떠나기까지 유하라 여러분 청년들이 전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위에 만나면서 자꾸 전도하니까 만나지니까 보금이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보금을 계속해서 증거하면 반드시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사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느리라 저는 매일 두 가지 몇십 년 동안 깨닫는 게 있는데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보금 전할 만큼 보금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세요 보금 전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확신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밖에 가서 대신방 때문에 바쁘니까 요즘은 하루라도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데요 캠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에도 빠지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말은 안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문은 열어주세요 이제 캠프가 시작되니까 열리겠죠 그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열립니다 우리가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디모데봇에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야마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아 내리라 반드시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살아될 이유 보금 증거하기 위해서 더 살아될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 더 살아될 이유는 보금 누리기 위해서 더 살아야 될 이유는 영적 싸움 싸우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불신자처럼 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봐야 그게 그거니까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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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